영상편집 이번에 캐릭터.. 이거.. 뭐죠? 핸드폰 케이스 샀거든요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얇고.. 꽤 마음에 들어요 핸드폰 케이스.. 겁나 귀엽죠? 스틱 주문은 안 했죠? V20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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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ike bathtub. V20입니다. blends into qpisa씩에도 상공 retiring은 Go on, I run out för 4-4-1 I'm not setting for 244 to 244. It makeshumane är kח吸 Och 244. I can't do that in the moment. 뭐야? 오 그만 때려 쟤네 1랩 되면 이거 난리 나는데? 안녕하세요 승리의 킹효 왜 이렇게 스페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지? 뭐야 후니도 테켄 세븐 켰네 테켄 세븐이 갓겜은 갓겜이에요 뭐야 후니도 테켄 세븐 켰네 여기스페이 갓겜은 갓겜이 가르치 진짜 옥몸 W 도웁니다 과연 에로엘은 약발면 죽는 게임일까요? 오늘 방송은 몇시까지일지는 미정이에요 알림 제가 아직 안해봐서 좀 해보고 괜찮은거 같으면 써봐야죠 아직까지는 좀 많이 안해봤기 때문에 긁적긁적이죠 박으면 이기긴 할거거든요 아 절대 박았어야 되네 방금 이럴때 박았으면 미니언이랑 싸우는거라서 완전 이득이었는데 이런거 먹을때 근데 지금은 안되고 왜냐면 우리 미니언도 다 죽었기 때문에 이런거 탱크먹을때 진짜 조심해야되거든요 많이 맞을거 같으면 안먹는게 나요 트래쉬가 탱크먹으면 오지게 때리려고 지금 들어오고있는거구나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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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끝이 났는데? 끝이 났는데? 끝이 났는데? 여기서 끌리면 죽고 안 끌리면 이득포스 있거든요 네 최선이다 탈망통했다 bottom 또기 스프링 힐 나 폭무때문이야 자고 일어난지 20분밖에 안되서 저걸 놓쳤네 나 폭무때문이야 나 폭무때문이야 나 폭무때문이야 가나본데? 너도 끌렸니? 끌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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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빼야돼 아 큰일났네 이거 게임 끝났는데? 아니야 우리팀이 이기고있으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어떻게든 되겠죠 아 내가 알리스타를 괜히 골랐다 그 부분에 알리스타를 골랐으면 안되네 아 바다 먹는거 했었어야되네 괜찮다 이거 이런네네 졸라 나쁘네 이기죽는다고? 아 이기죽는다고? 아 아 이기죽는다고? 이거 르블랑이 저를 때리려고 할 거거든요 그 타이밍 맞춰서 받으면 좋겠는데 안 빼네 아 이 붓이 끝났어 아우 한 번 간다 1호 모아야겠네 알리스타 이 데미지가 많이 센 거 같애 빚이 나왔나? 빚이 나왔으면 방금 이길만도 한대 아우 나이스 이제 소군모어 W가 돌면 박음에 이겨 소더비 8초 남거든요 8초 지속에 17초 쯤 돼서 이번엔 박음에 이긴다 이번엔 박음 이긴다 지금 명의로 가서 이렇게 박으면 구멍 뛰고 그냥 얘 때려도 되고 근데 딥으로 들어오고 손해를 봤다고 어떻게 해? 캣트 캣트 큐플로덕을 한 번 보는 거거든요 지금 아니 궁을 거기서 키고 그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어 세상 천지에 진짜 미쳤네 아 리블랑건데 이거 아니 뭐 미치... 이게... 안 됩니다 아 난리 타고 생각 안 되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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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렇게 안 됐나? 아... 탈이 나왔대 나 지금 열받았어 아... 충격이다 충격이다 아... 아... 정리이다 아... 그냥 이건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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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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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렐넥이다 렐넥이다 렐넥이 여기 왜 왔어 아 렐넥 뭐야 넌 살아야 되는데 조졌다 조졌다 조졌는데? 조졌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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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리는 좀 나오기 빡일 것 같긴 해요 알리가 그렇게 좋은 점이 딱히 조졌다 설마 렐넥으로 터널 조졌다 아 나이스 조졌다 확 풀렸는데? 에이스 되었다고 저는 롤챔 안 봅니다 개인적으로 롤챔 보는 거 렐넥으로 터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 이야 파워 두개 밀겠고 하나냐 두개냐 오 두개죠 아 근데 턴이 안 되는 거였어 턴이 안 되는 거였어 턴이 안 되는 거였어 아위 턴이 안 되는 거였어 아위 네 턴이 안 되는 거였어 아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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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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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미리미리 터스려주는 게 좋고 워윗 같은 건 경기가 안 나는 거야 나오기 좀 꽉이죠. 철권 티어는 오르지 않았습니다. 저는 드라그노프를 할 때는 그냥 이 실력 고정인가봐요. 뭔가 좀 더 게임보는 눈 같은 건 늘었는데 아직 횡신을 못 써서. 피셔야 되는데. 스태틱인가? 데미지의 생각도 예쁜데. 스프링 안 들어오잖아. 아 좋다. 따라간다. 스프링 안 들어오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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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해야 될 거 같아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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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근데 이거 안 돼신 죽는 각인데 대신 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야 이 순간을 하는데 어 맞다 맞다 어 맞다 이거 좋다 내가 태워야 나 어디에 띵뿌려니까 에에에에에에에에에 지금 잠촌 안오고 아 아 근데는 너였어도 내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데자비다 저 르블랑 못 잡는다 저 르블랑 나중에 와카 맞고 죽는 것 같은데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4 으 아 으 아 아, 이 개자식이. 이건 어떻게 하느냐. 터뜨려주고. 오. 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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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시험은 먹으면 되겠네. 이게 지금 여기. 어, 끌려야 돼. 먼저 없고. 3차고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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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개 딸을 하는 건 좀 안했어. 가자, 이거. 아, 죽면 좀. 좀 그런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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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 cosmetics? 여기서 나 하는 소리가 많아. 엿. 아 duas. 이것과 뵙 Thing시aco. stuff. 아 slow Ž 다음enza. 왼쪽 배에 빠 journée. vulner. 골고벽 아직rebbe 제작진 연희 무슨 운명 미 미 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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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0번 졌고 와 진짜 무섭다 이거 스킨 스킨이래 아 얘 이기나? 아저씨 이기세요? 이기나? 질거 같은데 굳이 지진 않겠다 뭐해 와 미친놈들 와 가지가지 하세요 미드 뚫고 가야 돼 바보들아 아 뭐해 아 나 진짜 까깝다 까깝인가 에넥스턴 아 아 좀 남아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레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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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워윅인데 먹나 이거 딜러 좀 많이 획득한거 같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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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덥 다음 드라마 이속 버프 받고 퀴 밀고 나서 퀴 오 쉣 피해모어 좋고 나이스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어우 나이스 킹캔 세븐 오늘 첫 생이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